되게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뭐예요? 그런 게 있어? 디레이 그대 어...? 저 선생님 보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몇 문제 더 있나요?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 쫀득이 뭐야? 강아인 엉덩이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 한마디 항상 주무시기 자 가자 5만원 어... 너 왜? 너 왜? 야 왜! 내 거짓이 임마! 지민이아 뽀뽀 뽀뽀 문구 자... 아아... 하하 잘 입는대 나 안 해 마지막 겸 귀엽냐? 허 dollars 완성 하나 ul 랩 랩 랩 랩 랩 랩 아 7개 7개? 아 그 집안에 걸 딴 데 찾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걸 못 찾냐 9개라면 3개가 어딨지 이러면서 보이냐 야 넌 윤경호만을 믿어? 믿었죠 오케이 알았어 미안해 왜 이렇게 부어있냐 얘가 오늘 왜 이렇게 부어있냐 웅 웅 웅 웅 거 거 fight buffer 3 scan 이건 제가 over 마지막 이 친구 뭐죠? 뭐죠? 오! 오! 제일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다 적으세요. 네. 자, 우리 둘이 형은 다 좋은데. 형은 정말 예뻐요. 아니야, 난 너가 작다. 너 왜 그냥 점수해야 돼. 저기가 발출 검사할 때. 아니야, 엄마가 왜 이렇게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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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적어라. 어, 나 크다. 자, 홍성이다. 홍성이다. 자, 다음. 잠깐만, 나 그냥 5개 오고 뭐해. 자, 다음 컷 갈게요. 아, 이거 누워있지가. 자, 멤버 두 명과 눈싸움을 하며 안마의자에 누워서 사진 찍고. 아, 이건 뭐. 아, 맞아요.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인정할게요. 아, 이거 인정할게요. 왜 그런지 안 돼? 왜 이렇게 맨날 지민아는 다하고 삽니다. 이렇게 맨날 지민아는 다하고 삽니다. 아무도 안 믿을걸요? 한 명도 안 믿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지민, 윤지, 왕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들었으면 함께 만들었을걸요? 아, 지민이랑 만들었을걸요?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드나봐요, 제가. 근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드나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사랑해요. 아, 다ой την Harvard의 아 introdu evangelical가? 20분 후에 새벽에 저녁이, 저녁이 같았어요. 아이돌야가 고녀가 있는지? 지금 시작하는 사람한테 요청을 드려서 이 앨범의 주인인 남주인이 먼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거를 한번 영감을 받아서 Let's get in, let's go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형, 화장실 해, 화장실 어떻게 해, 이거 말해 집어넣고, 집어넣고, 깨버리면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오고 디리리리리 왜! 인생이 그런데 더 불리지 않았나?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를 내려갈 수 있으려나? 절벽 같은데, 저거? 조난당할 느낌인데, 지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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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뿐에 우리를 탓해라 심지어 같은 옷 입어가지고 더 예자네 과부 형제 같아 여기 어디야 여기 그냥 같은 길로 내려올거야 미스터 슈가 네 매력을 발산해주세요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아 심지어 박치민이 아 어떻게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설명을 안해주세요 저 소식어가 없어 네 설레네 어색 지민 네 그럼 인사해볼께요 박치민이가 뭐야 박치민이 주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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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다 안 닦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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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크서클이 어 발목까지 내려올래 주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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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지 주인아 야 주인아 주인아 야 주인아 야 주인아 주인아 내가 바로 방송의 주인인 거야 우와 정말 정리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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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넌 와 한쪽 베이킹 오우 웹 넘치는 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걱정이 된다면서요. alarm 오늘 걱정된다는. 지금 전까지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만 일단 지민에게는 한국말을 먼저 가르쳐요 . 아니요. 처음 틀렸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뭘 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부터 볼 수 없잖아요. 세 번까지 봐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단계대 선생님. 쏙쏙! 네,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더 들어오세요, 우리 1분정도 취약할까요? 아직 안 해요, 아직 안 해요. 지금 사람이 더 오고 싶다, 지금 안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고생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을 받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